계속해서 closures 하고 iterators의 멋진 그 method들을 볼겁니다. 먼저 한가지 재미있는게 그 지난 비디오에서 이렇게 for each를 했잖아요. for each index number print 그러면 이거를 map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지 좀 볼까요? 그래서 똑같이 했고 이렇게 이를 해서 enumerate 이렇게 숫자가 나오게 그리고 map를 해서 그러면 실행이 될지 잘 될지 사실은 잘 되고 하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지난 비디오에서 봤던 내용 numvec iterator enumerate map 그러면 let new thing 이게 뭔지 좀 볼게요. new thing 이렇게 말도 안되는 메소드를 부르면 어떤 타입인지 이거는 map, enumerate, slice, iter, 이런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떤 스트럭트만 만들었고 뭐 이렇게 프린트를 하려고 했지만 스트럭트만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렇게 실행하면 그런 워딩이 나와요. 이렇게 unused map that must be used, must be used, compiling은 잘 되지만 must be used라는게 확실히 이런 맵을 만들었으니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왔어요. iterators are lazy and do nothing unless consumed. 그래서 뭔가 collect나 그런 거를 이용해요. let new thing goes numvec 그리고 마지막으로 map가 항상 전달하는 거니까 그냥 0만 줄게. 이렇게 0만 줄게. 그러면 결국은 그냥 0만 줄게. 이제는 컬렉터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lazy 했던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했던 그 map가 알겠다고 실행해준다고. 그래서 map가 이렇게 인덱스 넘버를 해서 0만 전달하는데 그 도중에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은 컬렉터를 해서 새로운 iterator를 만들어서 이렇게 0, 0, 0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map하고 for each의 차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zip. zip라는 게 라는 메소드를 좀 자주 쓰고 좀 멋진 메소드. 먼저 이건 조금 길어서 복사해서 갈게요. 이렇게. 이렇게. some numbers가 있고. 이렇게. vec of i32. 그리고 이건 vec of refsters. 이렇게. 0, 1, 2, 3, 4, 5. 이렇게. 0, 1, 2, 3, 4, 5. 이렇게. 서로 맞고. 이거를 하나의 타입으로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먼저. hash map. hash map을 할 거고. standard collections hash map. 그리고. number word hash map. 자. 먼저. some numbers. some numbers. some numbers. 가지고자. 이거를 iterator. 하고. 이거는 소멸할 때도 되니까. 그냥 iterator. 그리고. zip. 그리고 zip. 그리고 zip. 여기서 보시면. zip. 이렇게. u가 있고. 그리고 다른 타입도 u. 그래서. 같은 타입이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둘 다. iterator. 해야 되고. 뭐냐면. 그냥. some words. 가 아니라. 이것도. iterator. 해야 되니까. into. iter. 그러면. iter. 가 있고. zip. 다른 iter. 이제는. 이런. zipped. iterator. 그리고. 마지막으로. collect. hashmap. of. 그리고. Rust. 가 정해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collect. into. hashmap. of. 어떤 타입하고. 어떤 타입. 이런 거지만. 러스트가 정하면 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hashmap. 여러 가지.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number word hash map. which is a hash map. of i32. 32. refster. 이런 하시맵을 만들고. 먼저 잘되는 지만. 확인할게요. 잘됐고.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는지. 좀 볼게요. 음. 음. key. 음. we get. 아. 그리고. number word hash map. dot. get. 음. 음. 이건. ref으로 쓰는 거니까. ref. one. 자신이 있으니까. 여기서. unwrap을 하는 건데. 원래는.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죠. unwrap or else. for key 1. we get 1. 조금. unwrap or else. 좀 해볼까요. closure. 이용해서. 자. unwrap. 하지만. for key 10. key 10. uh. unwrap or else. print. uh oh. didn't work.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no number. 이런 식으로. here we go. let. result. as. there. some. um.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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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this. didn't work. here we go. here we go. implement that. uh. didn't work.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this there. um. here we go. 그럼 이걸 좀 삭제할게요 자 좀 재미로 이렇게 Unwrap Rails를 설정했지만 Resultster 이런 Zip을 한 다음에 이렇게 Unwrap Rails를 이용해서 Resultster 만약에 있으면 이렇게 0, 1, 2, 3, 4, 5 이런 식으로 나오고 Unwrap Rails니까 먼저 Help 그러니까 Unwrap Rails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단순한 Return Value가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거 하고 싶고 이렇게 Help을 하고 그 다음에 No Number를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Zip은 일단 주의하실 점은 둘 다 Iterator여야 되고 그래서 먼저 첫 번째를 Iterator로 하고 아니면 일반적으로 Iter도 되고 그리고 Zip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같은 Iterator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이렇게 길이가 달라도 Panic은 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4까지만 연결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고 사실 Hashmap도 모든 아이템을 프린트할 수가 있고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 좀 볼게요 NumberWordHashMap So 이렇게 4 여기 있는 NumberWordHashMap을 할 수가 있지만 이번에는 그 Closure하고 Iterator를 연습하는 거니까 NumberWordHashMap.iter.ForeEach 그러면 모든 아이템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KeyValue 아니면 그냥 Stuff라고 할 거고 Stuff을 프린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 Hashmap 안에서 뭐가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음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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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게 이렇게 만드는거고 이런거면 이제 아이템은 세가지 밖에 안되고 이렇게 패닉되지 않고 그래서 Zip는 무조건 성공하는거고 근데 어떤 길이는 제일 짧은거에 맞게 만들어 주는겁니다.